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아 막지마 야 야 부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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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어가 뭐하냐 꼬사TV 꼬사TV 자 안녕하세요 꼬사TV의 꼬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폴 가이즈라는 게임이에요 스타트 이게 아마 제 캐릭터 같은데 뭐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접속자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섯 명만 더 나오면 되는데 자 게이트 크래쉬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나 엄청 많네요 제 캐릭터가 가운데 있고 아 일단은 뭐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핸도 보이고 아 그래도 꼴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거기 아니라고 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피해 아 좀 뒤쪽에서 출발해서 불안하긴 한데 밀지 밀지마 밀지마 점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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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로 4위로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이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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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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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오케이 좋아 아 이 점프를 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가는 게 낫나? 그래도 성공할 것 같죠? 노 아악 플레이 타임보다 매칭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임 폴 가이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맨 앞줄에서 시작해요 아 이러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요? 아 잡기가 있구나 이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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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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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어! 어! 성공할 수 있어! 성공할 수 있어! 아! 막지마! 야! 야! 부엉아! 부엉아! 아! 부엉아! 부엉아! 야! 부엉아! 뭐하냐? 부엉아! 부엉이 때문에 죽을 뻔 했어. 부엉이야? 올빼미야? 뭐야 얘? 씨! 아아.. 무서워. 아 이렇게.. 어 잡지.. 아! 당기지마! 아 그렇지요! 어후 성공! 아! 자꾸 밀고 때리고.. 오와 Pool 오. 오, 잠깐만, 어디지? 어디였지? 오 여긴가? 어엉 인가부다! 오구 체리, 체리, 이쪽 체리 체리 귤인가요? 오, 오렌지? 덮은 사과 오렌지 체리, 사과 설마 오, 체리, 오렌지 체리 체리 여기죠 체리, 체리 순서대로 제가 기획을 했으니까 오개 성공! 이 정도야 뭐 가볍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? 지랄하구 붙잡는 기능이 있어서 이게 아, 막 잡고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, 이쪽으로 가는구나 오 그렇지 앗 잠깐만 같이 아 여긴 못 잡나요? 아 잡는 사람들이 있어서 점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 떨어지면 어쨌든 생존이 안 돼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와 많다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으아 점프하면 되겠네? 점프. 점프! 점프!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. 어떻게 해야 돼? 날아가자! 점프!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 오 teachew 다시 점프. 반대로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열릴 열리면 점프 오케이. 뛰어뛰어. 잡지마 잡지마. 잡지. 우후이션 succession 왜 이렇게 오랜만에 생존하는거 같지? 회전하는 빔을 띄어넘고 점액으로 떨어지지 마라.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걸 따라가네 사람들이 점점 빨라지나 볼 땐 잠깐만 살아는 있는데 이게 움직여져 오른쪽을 누 Bridge 좋아 이쪽으로 점프를 뛰어야진 파기넥 쪽으로 점프를 뛰어야되 그렇지 쇠단거리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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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thy 잡지차라 날 잡지 마 Funding 오케이 슬라이딩 아직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요요 가운데로 가면 될 것 같아 아 여기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 여기가 으아 아 얘 저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네 쪽으로 해서 점프아아아 점프 그렇지 맞지만 안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하는데 사람이 역시 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서브라이즈 마더팩커 되지 않는 게 바로 이건데 얘를 왜 끌고 있냐 게임은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? 자 가짜문을 피하라고 했는데 가짜문이 어딘지 어떻게 알지? 일단 사람들 해놓고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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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슬슬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뚫려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야 이거 줄 서기를 잘해야 되네 펭귄아 펭귄아 힘내 그렇지 펭귄이냐 비둘기냐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야 그렇지 점프 점프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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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나무다리는 좀 쉽게 가는 편인데 음 accomp 같이 가자 같이 아니야 거기 여기 오 성공 성공! 자 심호판만하시고 출발! 자 아까 만큼만 하자 아 나가... 아우 야 계속 붙어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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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이게 낫다, 이게 낫다x3 공공공 공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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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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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.. 점프 아냐, 기다려야 그러네 아우 벗겼어 x5 벗겼다 rep 와우 으악 억ail, 덩 origión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는데 가자 x4 아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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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천히 가자 얘들아 얘들아, 얘들아 우리 이겨 얘들아 막지마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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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깜치 좀 살자 슬라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나나야 바나나야 잠깐만 바나나야 바나나야 모르겠 딱 점프 야 일루와 어디가 가지마 타이밍 싸움 타이밍 싸움 그렇지 중간에 하나 둘 그렇지 승리는 라이거 승리는 라이거 슬라임 사이로 사타타타타 아 잡으라고 잡으라고 어 새끼야